더 멀어지는데? 아아아 저렇게가 아니라 아래쪽이구나? 아아 반대네 잘못 생각했는데 내가 저기도 비밀던전 있단 말이야? 저기가 저렇게 돼있는데? 고독한 악마의 마굴 비밀던전 어딨어요? 아래네 아래 입장? 야 비밀던전도 만들어놨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사람이 없어 비밀던전 근처에 있는 사람도 없고 재끼고 가나봐 근데 너무 괴랄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야 너무 괴랄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당황스럽네요 체력은 되게 낮다? 성타 맞춰서 죽겠는데 그렇네 엄청났네 이건 뭐야 아우 진짜 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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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 안되지 보스가 있네 보스가 난 별 신경 안 쓰고 넘어 가나보다 쭈쭈니 하는 사람 좀 낮춰서 이것저것 귀찮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? 필요한 거면 딱딱하지 약하네? 끝난 거야? 아 싱거웠고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네요 아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나가죠 안녕하십니까